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꼬마네 꼬마. 꼬마가 용호티비 보셨어? 네. 잘했네. 근데 너무 사람한테 지는 법을 모르지. 뭐든지 이겨야 되지. 싹싹 이렇게 웃고 있거든. 내 친구가 좀 잘났더라 그러면. 짜증내고 난리를 치지 마음속에서. 축하해가 아니라. 일단 친구하고 밥 약속을 했는데. 나들랑 밥 안 먹을 거야. 나 약속 있어. 약간 그 무슨 말이냐 식이줄토가 많다는 뜻이야. 근데. 나는 식이줄토를 벗어놓고. 그냥 불안감 없이. 굉장히 간다면. 좋은 성과에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나만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그렇지? 나만 꼭대기에 벌써 어린 나이에 나만 꼭대기에 올라가다 갈라고 마음 먹으면 누가 지치겠어 네가 지쳐. 그렇지? 그래서 네가 그 불안감이 나오면 또 저희 아리를 이겨야 되는데 나 일정 자리 일등 자리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마음이. 그렇지? 그런 마음이 힘들면 나이 지금 어리게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나는 훗날에 뭐 서른 살이 됐거나 스물 일곱 살이 됐을 때는 나는 네가 더 잘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까 봐 걱정이 돼. 왜 우리가 불안증 다 정신적이고 큰 병으로 이어지잖아.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또 북노장애. 응 그것까지 와버리면 과연 네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나는 제일 중요해. 네. 응 그리고 하나를 집착하면 끈질게 네가 집착하는 게 있어. 응. 이것도 도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집착은 좋은데 남녀를 사귀었을 때 집착을 하게 된다. 응. 그럼 남자가 너한테 있겠니? 네. 남자한테 집착을 해요? 뭐뭐 남자 집착 뭐든지 다. 그래서 너는 네 물건만큼은 물건이나 다 모든 면에서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참 악바들같이 살아서 고마운데. 네. 저렇게 살아 내가 훗날에 큰 병으로 이어가면 어떻게 할까. 응. 생각이 들어. 응. 조금은 늘 쓰냐고 하고 가도 네 머리에 네 노력이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네. 불안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불안증을 갖고. 즐기게 올라가는 게 더 낫다고 봐.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즐기면서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면 돼. 라고 아 친구가 오늘 너보다 잘했어 그래 밥 먹자 웃으면서 네가 이길 수도 있거든. 네. 꼭 네가 지면은 이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 응. 그리고 물어봐봐 나는 네가 있잖아 간호원인 아니 저기 의사. 의사요? 응. 오늘 그 말 많이 듣긴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라고. 그런 자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고 나는 네 집을 내가 봐. 아 네. 왜 자꾸 비교를 해. 아 네. 응. 의사 메스. 네. 메스 든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화려는 없죠. 응.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만 없다면 사주 자체가 나쁜 애는 아닌데. 네. 스스로 내가 욕심 너의 욕심이 너무 커서. 응. 누구한테 자꾸 보여주기 싶은 욕심. 응 맞아요. 그치. 그게 훗날에 나한테 큰 병이 될까 봐 겁이 난다는 뜻이야. 그것만 없다면. 네. 네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응. 그리고 그냥 그 하루라도 지면은 선뜻 묻는다 그러지. 응. 쪼그러 앉아가지고 다리 딱 이렇게 이렇게 개가지고. 앉아가지고 어. 그건 아픈 습관이야. 네. 알겠어? 네. 네. 네 병을 스스로 만든다고 여기에. 응. 화. 화를. 화를. 자충한다고. 그리고 약간 사천운 기질이 있어. 애골수. 나이는 어리지만 애골수가 있다고. 애골수. 응 애골수. 겉으로 웃는 거 치지만은 그냥 혼자 멋대로 사는 것도 있다고. 아 맞아요. 응. 멋대로. 멋대로 사는데 하지 마 해도 늘 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애골수라는 말을 하는 거고. 사천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닌데. 그럼 네가 기면 긴 거야. 응. 알겠어? 네. 그것만 지나고 나면은 원래 네 성격상 너는 엄마를 볼 것도 아니고 네 아빠를 볼 것도 아니고 안 본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네가 잘 나아야 돼. 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어린이한테 나는 엄마 같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다. 네. 너네 엄마 아버지 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났냐. 그렇죠. 그렇지? 네. 너네 엄마 아버지 없이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냐. 응. 너는 네가 너네 엄마가 한 가지 잘해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한 가지 못하면 그게 꽂히네. 응.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네 엄마 네 속이 풀 때까지 들들들들 보고 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애가 성공해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치? 그런 애가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내 엄마 아버지 내 형제도 못 거든 애가 성공해서 훗날에 누구 인생 조지려고. 근데 알겠어? 네.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네. 사주는 분명히 메스 잡으라는 사주도 있고 높이 올라가는 사주도 있어. 근데 나물까지 이렇게 쳐가면서 올라가서 뭐 할 거냐는 뜻을 말해. 나의 어른 애가. 맞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조금 믿어. 저를 믿으라고요? 믿어. 그런 걸 좀 배우라는 뜻이야. 조금 늘순하게 가면서. 네. 엄마 너네 좋아하는 엄마가 호빵을 좋아한다. 엄마 호빵 있어.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냐 그거. 너는 그런 게 없다고. 일단 너 먹으면 그 끝. 아 맞아요. 그런 거 나는 보기에 굉장히 좀 그래. 아무리 신세대 세상이고 나이 어리지만. 그치? 뭔가를 하고 싶은지 알지? 나는 이런 것만 네가 천천히 곤쳐나가면. 사회생활이야? 100% 이 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한 달 찐들. 빵차. 얄미에서도 안 올려줘. 시험에서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인정? 네. 그래서 네 사주가 나쁘지는 않아 좋아. 응. 그러나 이 불안감으로. 응. 지금 불안해서 아프 넘어질 것 같아. 이게 너야. 맞아요. 그치? 네. 그니까 그래서 넌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응. 이것 때문에. 응. 엄마도 이해는 해. 그러나 즐기고 간다면. 응. 그래도 이길 텐데. 네. 알겠어? 네. 파이팅. 네. 이맘만 할게. 네. 충분히 알아들이라고 믿는다. 네. 알았어? 네. 좋은 대학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대.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 그렇게 보여. 고려대요? 네. 그렇게 보인다고 연대 고려대 수준은 보인다고. 진짜. 짜그만한 수준은 안 보이고 짜그만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말했어. 제 끼를 그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뭐 지방대 그런 건 안 보이고. 네. 좀 높은데 그렇게 보인다고 연대 고대가 보여. 됐지? 네.